예상 말씀 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롱님 또 노사님 너무 다운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기왕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또 이 행사가 하나님의 음력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 주신 우리 전석동 목사님 86세시라고 하시는데 말씀이 아주 정정하고 은혜롭습니다. 고세는 120살까지 눈이 정정하고 밝고 크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전석동 목사님께서는 150세까지 몸을 드는다고 하시는데 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국내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참 우리가 코로나19로 통해서 참 믿지 않은 사람 또 가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일이 치던데 우리 일은양 자격운동 본부가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가운데 또 우리 김문기 장관님 세정교에 성의 신원서 도움사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너무 바쁘신 분입니다. 한 번 들으면 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도 너무 군배롭습니다. 세 분도는 참 고소하게 진짜 참 군배롭습니다. 참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은양 자격본부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